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국민청원 역시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아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분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단어부터 낯설어 하실 텐데요.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폭행 영상 공유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N번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N번방 중에서도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폭행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 조주빈의 신원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조 씨는 성폭행 영상들을 박사방에 유포하고 유료 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방은 입장료를 내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까지 입장료 금액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누어 이용했는데 N번방 등의 회원들이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중순부터는 운영된 박사방은 추적을 피하려고 암호화폐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박사방 피해자는 74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의 제2, 제3의 조주빈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